오늘 몰아오라 오늘 티브오돌이똥산 여기까지 내리시는 분은 왼쪽입니다 자 다음은 준영열차 출발 합니라 자 오늘 준영열차 여기까지 내리시는 분은 왼쪽입니다 자, 윤산 열차 출발합니다. 네, 핫션 열차 여기까지 내리시는 분은 왼쪽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저는 잘생겼다, 섹시하다 이런 건 전혀 안 해요. 태연이가 다 해요. 자, 태연이가 태연! 아, 다르지 그냥. 생각할 틈을 주면 안 돼요. 하나, 둘, 셋! 죄송합니다. 순간적으로 내 거야 이런 거 할까 하다가